춤추다가 선이 안 뽑혀요. 어? 뭐야? 오 누구세요! 뭐야 누구세요! 아니 미친! 아니 뭐야!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뭐야! 이제 원래 이제 뭐.. 릴퍼님 지웠니? 아 계시네. 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 과니야! 아! 이거면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밀판님 같은 경우 아! 아! 나 못 보겠어! 나 못 보겠어! 아니야 보자. 이 경우는 아! 놀라지 마세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살짝 느낀 게 다른 애들은 살짝 뭔가 자는 느낌이잖아. 근데 나 혼자 너무 아! 나 혼자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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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여가지고 이래서 좀 어? 님들 야식 먹으면서 봤어요? 다이어트 중이야? 어떡해 나는 우리 이파리 1g이라도 빠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엉엉엉엉 영혼을 담아주세요 나는 나는 진짜로 아니 나는 우리 이파리가 1g이라도 빠지는 거 정말 보고 싶지 않아! 저기서 방금 세금 목소리 났어 저기서 자꾸 세금 목소리가 나 진짜 들려드리네 아 깜짝이야 진짜 세금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진짜 똑같다! 다음에 중2곤이 할 때 세금 없을 때 미안해 상자도 안 비슷해 전혀 안 비슷해 곤이 아플 때 불러야겠다! 걔 못생겼네 야 걔 못생겼다 라고 채팅 시신 분 주어 주어가 뭐였죠? 렌트 개뉴 아니 미친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이 왜 여기에요! 이 변태들! 뭐야 이거! 왜 여기가 가장 많이 본 장면인데! 정확히 딱 여긴데? 이렇게 허리는 여기만 솟아있잖아 튜링 러브보다 여기가 더 높잖아 뭔데 이거 진짜 핸타이틀 아니야? 완전 핸타이틀이잖아 아 들켰어 이러고 있어 앞으로도 나랑 함께 해줄래? 어? 잠깐만 함께하지 않는 바가 있어요 잠깐만 함께하지 않는다 왜? 나랑 함께하기 싫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고마가니? 애가 진짜 핸타이 미쳤던 거야? 어? 아 아씨 깜짝이야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재고 아프리카에서 찬넬 오디션 당시 설명 첫 번째 분 비찬님은 그 2세기 아이돌 신청서를 보면은 고급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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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지 마세요 진짜! 2세기 아이돌 신청서인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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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누구지? 정말 뭐라고 하셨어? 내가 좀 알아두셨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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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직 좀 갈리는 편이긴 한데 채연아 품어! 못 품어! 못 품어! 버려! 안 품어! 버려! 안 품어! 내 차! 내 차! 있을 것 같긴 해 아! 아! 버러니도 못 가 뭐가 버러니 버러니 와! 내 심장을 가져가릴 봐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내 심장을 가져가 내 심장을 그런 거 계획이 없었어요 진짜 뭐지? 그냥 각자 캐릭터 소개하고 천 개가 묻혔어? 천 개면 십만 원이라고요? 왜 어? 0이 두 개가 붙어야 해요 가부타 아! 나 0이 하나인 줄만 알았어 일본 그거처럼 그래가지고 해! 일본 여행 갔을 때처럼 뒤에 0을 하나 덧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아! 죄송해요 아! 저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눈물 없인 울산은 세계선을 바꾼 용사 그 혹시 그 킹버거님? 버거킹에서는 어떤 버거찌를 좋아하세요? 몬스터 엑슨가 아! 와! 아! 잘못했어요! 아! 바닥 가버리 혹시 그 버거킹 중에선 어떤 햄버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 몬스터 엑스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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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전면 greatest 아! 뭐야! 아니... 님들 이거 너무 야한 것 아니에요? 어? 아... 제 무낮이 야하잖아 태웠다간 피키 km까지 입었는데 맞지? 비키니 입고 제로트까지 쳤는데 정지 안 나오더라고 드디어 윈도우 리액션 해주세요. 윈도우 리액션. 나이 요구하고 있어. 정신! 야! 현타오자야! 팡이 머리가 다쳤어. 아! 얘 피 빨아먹는 애잖아요. 가슴이 더 뛰게 해줄까? 절 못 믿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봤냐? 가장 많은 손 장면이 다들 왜 이래? 제가 근데 누가 다쳤는데... 이러면서 다쳐. 아니 넘어지면... 이러면서 넘어지지 누가... 어! 어! 진짜... 제 동생입니다. 동동쿤도 왁타버스 관련 굿즈 있나요? 관련 굿즈가 있냐고? 없지 않나? 아! 야 너 왁콘님이 만진 캐리어 어떻게 됐어? 내가 잘 쓰고 있지. 아 짜증나. 아 별풍선 천 개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대.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니 미션이 그거 아니잖아! 아 이거는! 이거 말고! 하하 고맙네. 아니 그거 말고!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어 그래? 너 내 페이셜 한번 써봐.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겉은 미소녀인데! 속은 상남자! 아이고 별풍선 5천 개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네 감사합니다. 고맙다네. 아 윙크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아까 했던 거지. 아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동동님도 레몬탕으로 아시나요? 레몬탕으로요? 속 다 뒤... 야근에 지친 직장인도? 레몬탕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뭘 한 번 더 했지? 한 번 더 한 번 더. 야근에 지친 직장인도? 레몬탕으로! 바지에 휘둘리는 캠젠도? 레몬탕으로! 야근에 지친 직장인도? 레몬탕으로! 요즘 서울 증권가에서는 레몬탕으로가 되있기! 앙으로 탕으로! 레몬탕으로! 넘어간다!